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교회와 행정당국의 상호 이해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명령 대신 대화와 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교회와 방역당국이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합의를 도출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교인들이 생명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를 제한하는 자유를 책임있게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회와 지방자치단체 지도자들 사이에 합의된 안전예배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교회가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모이는 예배를 들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돕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